오! 저기 먹을 게 있는 거 같은데? 음... 음... 응? 나... 여기... 왜 왔지? 어! 여기 맛있는 게 있네! 어! 맛있겠다! 어! 나 여기 왜 왔지? 아니 이렇게 바로 먹으라니까... 귀찮아... 아니 굴러 다니지 말고... 아 그냥 나 굴러 다닐래! 저리 치워! 꾹꾹이는 이 냥냥이만 한다! 알겠나? 우와! 집사야! 이거 완전히... 우리 완전히 부자 된 거야! 그치? 나 이걸로 주로 백만 개 먹을 거야! 형아 엄마 언제 와? 음... 엄마? 어! 저쪽에 우고 있는 거 아니야? 어? 어디야 어디에? 아직 우시려면 멀었어... 엄마 빨리 왔으면 좋겠다... 아!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! 안 들어가... 그 머리를... 어? 어? 머리? 머리 대... 이... 아니 왜 안 들어가... 어! 들어가졌네... 어! 나가! 나가야 되는데! 안 나가죠! 아니 머리를 빼! 아이 빗어봐! 바짝 붙어! 바짝 붙어! 너무 추워! 어디 가! 시작해! 네! 알겠습니다! 자! 던져져라! 스!! 아..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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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니다 아니 머리가 아니고... 야 Princess 저 주황색! 네! 알겠습니다! 어? thankfully mono 어? 죄송합니다 야타!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경기도인데 어? 경... 경기도? 이 yeee alright. 얼른 따가 dィ attorney 빨리 따가 att 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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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파리 뜯어낸 ee ee 아 왜⁉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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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⁉ 어잉? 오... 야... 얘들아... 감자튀김 떨어질 거 같아서 내가 잡는 거야... 잡아주는 건데... 어머나... 어머나... 떨어져 버렸네... 어머... 어떡해... 야 너희도 이거 못 먹겠다... 내가 먹을까? 왠 먼지 뭉치가 여기 있지... 말을 안 해... 키우고 자 저길 한 번에 뛰어넘었어 하느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아이 쪼파려